BTS의 전국 여자친구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 웨이보의 한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전국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글어놀리면 사자머리한 남자 연예인은 죄다 열애설 후보라고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. 무슨 56K급 저화질 영상의 형체를 알 수 없는 저 남자를 어떻게 전국이라고 단정디울 수 있을까요? 제가 가장 답답했던 건 바로 이 사진입니다. 아니 무슨 같은 인터폰 업체면 어느 집에 설치하든 간에 포맷과 위치가 당연히 같을 건데 인터폰 위치가 같다고 어떻게 저 두 집이 같은 집이 되나요? 개사진 전등사진 역시 동일 논리라 증명 자체가 시간 낭비이기에 그냥 생략하겠습니다. 또한 전국은 밝혔습니다. 전국의 여자친구는 아미입니다. 이렇게 말이죠. 이상 토요일이었습니다.